지역민들의 애환이 담긴 무등야구장이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존의 야구장에서 공원과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5년 개장해 광주시민과 히로애락을 함께했던 광주 무등야구장. 1982년 한국프로야구 정식 개막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 홍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홈구장으로 쓰이는 동안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0회 우승, 한국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와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이 잇따랐고 2013년엔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섰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 야구장은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5월 완공되는 야구장 일대에는 체육공원과 녹지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문화놀이 시설이 들어섭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인공암벽으로 오르는 클라이밍장도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조깅트랙, 주민 건강심터, 어린이 놀이터, 테마 숲길 등을 조성해서요.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장도 1037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에 대해서는 KBO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펜스가 95m, 중앙이 110m에서 115m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57년의 세월 동안 광주시민과 함께해온 무등야구장이 주변 시설과 함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